밀키드레스는 2010년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저희 밀키드레스에는 더 화이트라는 즉각 미백 브라이티니 팩이 있는데요. 본 제품은 홈쇼핑과 소설 커머스를 통해서 약 50만개 이상 판매를 돌파하였고요. 그로 인해서 화장품계의 아이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제품은 바르는 즉시 밝기 개선에 도움을 주는 브라이티니 팩인데요. 제가 시연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피부가 좀 까만 편인데 바르시면 빠른 흡수와 그리고 향기로운 향기를 통해서 온 몸에 향기로운 향기와 보습을 가득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바르는 순간 바르기 전 바르고 난 후 효과를 바로 즉각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상 테스트를 통해서 피부 안전성 테스트를 통했고요. 그 다음에 즉각적인 밝기 개선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셨을 때 밝기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임상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입니다. 저희 제품은 온라인에서만 기존에는 만나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연도 말에는 홈쇼핑을 비롯하여서 현대백화점과 면세점에서도 입점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또한 저희는 7개국에 50여 개종을 수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화장품계의 아이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독특한 제품들이 많은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면 더 화이트 주력 상품과 함께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오일이 하나도 함유되어 있지 않은 워터 미스트와 스킨과 에센스가 함께 함유된 스킨 에센스 그리고 전신 미백에 도움을 주는 화이트 버진이라는 제품이 있으세요. 본 제품은 저희 주력 상품 더 화이트와 사용하실 시에 시너지 효과를 줘서 미백 효과에 더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저희는 로즈 라인이에요. 블루밍 로즈 라인이라고 해서 장미향이 가득한 스킨 케어 라인인데 본 제품에는 이집트산 리얼 장미 꽃잎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마다 여자로서 태어났을 때 너무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라는 매일매일의 행복함을 선사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안티드러블 제품인데요. 요즘에는 문제성 피부로 젊은 친구들부터 어른까지 많은 고민을 갖고 있는데 잠사 추출물이 들어있어요. 이 제품은 특화 성분을 받은 잠사 추출물이 들어있다 보니 트러블에도 효과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본 제품은 데오 시리즈라고 해서 겨드랑이 전용 상품이세요. 이 제품은 겨드랑이 각질을 제거해주는 제품인데 제모를 하고 난 후에는 각질이나 올록볼록 문제성 피부를 유발을 해서 고민은 되고 색소침착으로 인해서 속상한 경우가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품을 케어해주는 제품이 없다 보니 저희가 고민한 끝에 런칭을 하게 되었고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희 밀키드레스는 해선같이 나타나서 세계에서도 그리고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물론이고 오프라인에서도 곧 자주 뵙게 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지금 박람회 현장에서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이벤트 진행 중에 밀키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밀키걸이고요. 밀키걸 사진을 촬영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정품도 증정하고 있으니까 많이 놀러오세요. 안녕